전 세계적으로 집 꾸미기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해외 활로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가구를 수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테리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국내 인테리어 수준이 높아지며 해외 경쟁력이 갖춰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책상의 높이와 의자의 배치까지. 전문가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집중합니다. 전 세계 60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퍼시스는 이 같은 오피스 솔루션으로 글로벌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퍼시스의 글로벌 솔루션은 단순히 가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 환경 구축을 위한 컨설팅부터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본사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해외 거점에서 퍼시스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품질, 물류, 사후 관리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퍼시스 글로벌 솔루션을 저희가 기획하고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남아를 비롯한 유럽과 중남미, 또 전 세계에 퍼시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퍼시스 글로벌 서비스를 계속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퍼시스가 오피스 솔루션에 집중한 건 오랜 해외 진출 경험을 통해 현지 고객들의 수요를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인테리어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가구 자체의 품질만큼이나 인테리어 콘텐츠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인테리어 콘텐츠를 통해 유니콘으로 성장한 오늘의 집 역시 미국과 싱가포르 등 글로벌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늘의 집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쉽고 편하게 집을 꾸밀 수 있도록 돕고자 글로벌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구 이상의 가치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도전이 전 세계 인테리어 시장의 성장과 함께 큰 성장을 거둘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순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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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